미안의 캠 미안의 캠 미안의 캠 미안의 캠이 약간 미안의 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력이 새했어요 별거 없는 미안의 캠이니까 별거 없는 이라는 컨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미안의 캠은 원기춘자 발음이 안 돼요 혀도 새했나 봐 기력이 이거 올라오는 것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괜찮아 별거 없어 호미야 내려가는 걸 찍으면 되지 밥 먹고 내려가는 걸 찍으면 되지 다 먹고 올라가는 걸 내려가는데 와 그렇게 여러분 미안의 캠이 이렇게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위적이에요 미안의 캠 미안의 캠 어? 나의 시점에서 찍겠어 저 맞아 초점은 맞아라 얍 어 깍두기 깍두기랑 오이고추랑 무랑 초점 맞아요? 네 맞습니다 제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배고파 아빠 상대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와 나 떠있어 대박 너무 세게 쳤어 봐주세요 저 사과풀이 짙어지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? 제가 눈이 짝짝이라서 눈이 짝짝이야 눈이 짝짝이야 짝짝이 짝짝이 죄송합니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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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 미안해 통닭 한단 말이에요 언니 내가 할게 진짜 찌고 그래? 이렇게 잘 자 제가 진짜 뜨겁다 진짜? 제가 할게요 아니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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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이미 꺾는 거잖아, 뭐지? 미안해. 하면 팬들이 하지 마! 그럼 나는 무대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되는 거야. 여기 봐. 전복이... 전복 짱 커요. 우와, 대박 사건. 이게 되게 뼈가 되게 잘 갈라지네요. 나 되게 잘하는 거 같다. 제가 열이 많아서 삼은 못 먹어요. 삼 미안해. 깍두기 맛있어요? 네. 다행이다. 삼계탕과 설렁탕은 깍두기가 맛있어야 해요. 맞아요. 이 내장을 떼고 에이, 난 내장은 못 먹어. 전복 입을 떼야 돼요. 밥이 있는데? 아, 그래? 전복이라고 들었어. 전복에는 입이 있어. 아니야, 전복, 전복. 전복에는 입이 있어. 선미 치과. 선미 치과. 또 이빨. 오케이. 전복 이빨. 됐다. 전복 사랑니 발치 끝났습니다. 여러분, 전복 사랑니 발치 끝났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. 어디야? 집이야. 안 바쁨. 나 와봐. 자, 먹어볼까? 우와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내 마음은 도장. 빨리 외겨줘. 빨대 보다도 빨대. 이거 먹으려면 무사히 민만한 빨대 있어야 되나. 공차 빨대? 공차 빨대 줘. 브랜드 이런 거 말하면 어떡해. 다 말해버려. 다 말해버려. 고카콜라다. 성남 영양 센터다. 죄송해요. 잘 받았어요.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빨리 먹을게. 다시는 안 먹어봤다. 많이 상했다. 미안해. 또 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미안해. 안녕, 미안해. 올라가는 거 찍으려고. 뭐야? 누구야? 저 원기 회복하러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. 안녕. 이안의 캠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